다시 자막을 남은 다음에 만나요! 이쁘게 잘 쌀 observe! 어묵은 2분이 다 쌀이거예요! 날아가면 치즈 치즈 설탕 타이밍 파 아이스탕 하늘을 겨누 일찍 닭다리 잔치게 지켜먹는다고 해요 포도마늘을 다 넣어줘요 계란에 넣어줘요 계란에 넣어줘요 물에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소금을 넣어줘요 이건 크기command 칼칼 단무지 다른 맥주 하늘들이 고추냉이 소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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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고춧가루 대파 물을 잘라주세요 손질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넣어주세요 저는 원숭아노에 젤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